다음은 롯데 디스페이트 쉬운데 굉장히 힘들줄 알았는데 몇판까지 있죠 아 뭐야 이거지 금방 가겠는데 왼쪽 오른쪽 뭐가 쉬울까 여태까지 오른쪽으로만 왔거든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 왼쪽은 가지말라고 시내게시 오른쪽 통과되는거 보니까 오른쪽으로 가라는 시내게시가 있네요 좌석 좁은데 좌석있다고? 헐 왼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가자 흐헤헤 어디같은 대칭 대칼콤한 녀석 흐헤헤 아 좌석이 짜증나 어떻게 하라는거지 좌석 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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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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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석이니까 위쪽으로 붙어야겠죠 흐헤헤 아 됐는데 야 자석 그렇게 쎄지 않아 생각보다 야게 무시하시면서 가면 됩니다 오케 약간 위로 밀면서 좋습니다 나 진짜 잘하는거같애 아깝다 천천히 쑝쑝 아 총을 계속 쏘지 맞아 더러운 녀석들 빨리 지나가야돼 생각할 시간이 없어 타이밍을 여기서 맞추고 가야돼 아하 아하하 흐헤헤 타이밍을 여기서 맞추고 가야돼 나이스 사실 여긴 별건 아닌데 혹시 또 몰라서 들어가야되는데 들어갈 타이밍이 안나오네 여기로 들어가야된다는건가 그건 너무 짧은데 여기로 들어가 슬로우만 알면 좋은데 슬로우가 뭔지 모르겠어 아이고 그래야 스피드를 맞추거든 지금 어? 뭐라고? 아래로 가야된다고? 뭔 아래로가요? 아 아 맞네 아래로 가야되네 저거 내가 지금 아 잠깐만 내가 오른쪽으로 갔나? 내가 왼쪽으로 갔나? 오른쪽으로 갔나? 오른쪽으로 갔나? 오른쪽으로 갔나? 저게 교차점이네 교차점 어 위로 갈뻔했네 아 왜 아래로 가라 무슨 말하니까 했네 흐흐흐흐흐흐흐흫 큰일날뻔했네 감사합니다 그런 흔수 좋아요 그래 내가 오른쪽으로 갔어 아! 굉장히 애매한데 저거 슬로우모션으로 맞춰야되는데 슬로우모션 할때는 시프트를 누르잖아 그럼 되지 자아 몸을 맡기고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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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저기 세이브 써야겠군 몸을 막히고 정확히 세이브 써주고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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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이야 아직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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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애매한데 타이밍 됐다 예스 좋아 회전문 뭐야 이렇게 길어 뭐지 마지막 마지막 잔스야 넌 멀어 넌 멀어 바로 가야돼 오케이 뭐야 아 굉장히 쉬운 게임이잖아요 저같이 초천재한테 통하지 않는 게임이네요 그 다음에 뭐야 까식 깨버립시다 그냥 몇판이야 이거 그냥 그 늦게 상남자처럼 쑤욱 지나가주셔 쭉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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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암 으헥 오케이 문 열어주시고 스위치같은거 죽으면 다시 가야됨? 죽으면 다시 가야됨? 쪼꼬 열고 아! 아 이거 참 방향이 애매해 별것도 아닌 녀석이 발을 차란 말이야 발을 차란 말이여 발을 박차고 돌아버리겠네 세이브 하나 더 써야되나? 그냥 들어가서 무빙 약간 해주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들어가서 잘봐요 먼저 대가리 넣고 살짝 살짝 배를 튕겨주시면 됩니다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약간 위로 하시면서 X자 형태로 가시면 되거든요 나갈 때가 문제네 나갈때가 문제네 반대로 돌아서 자 그 다음에 세이브 해주시고 요렇게 요렇게 슈욱 가야돼 슈욱 잠수 타는 느낌으로 슈욱 잠수 타면서 일으키면서 상체를 일으키는 느낌으로 슈욱 슈욱 어 되게 빡센데 상체를 일으키면서 슈욱 슈욱 깼구요 아 세이브해 어 세이브 자리 안좋은데 조치하는 자리야 죽으면 안되는것 같은데 지나고 다시 세이브 어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지나가지 아 역믄데 피자수결 보았느냐 피자녀석 마다 두고가 그냥 피자한테 마다 두고가 이놈 뭐아니잖아 오케 피자 없어졌고 어 죽일라면 죽여라 됐쓰 피자녀석 쏴 쏴아 쏴 아 피할수 있었는데 시건반진 녀석 시카고 피자같은 녀석 됐어 다 죽었죠 피자 다 죽었죠 여기는 쫌 쫓긴 하다잉 천천히 천천히 아 아 아 매트만 틀린다 조심해 하하 여기서 그냥 세이브해 왜냐 어려운건 아닌데 너무 멀어 너무 멀다보면 오만가지 잡생각이 나기때문에 가까운데서 출퇴근은 가까운데서 회사랑 가까운데서 하는게 제일 좋죠 깨 깨아 짠짠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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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긴데 되게 긴데 아우 예스 맨 뭐야 뭐야 이거 위로가란 얘긴가 막혀있어 하하 아 더럽네 한번에 줘라 하하 치사하게 하하 치사하게 하하 하하 더럽게 만들어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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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저거 공 하나 더 있는거 아니겠지 하하 하하 똑같지 않 안 똑같나? 밑에꺼같이 두베인가? 더 긴거 같은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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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약간 오른쪽에 시작해야 되나? 오른쪽에 시작하면서 왼쪽으로 가야되나? 슬로우여? 아니야 슬로우하면 근데 달리기 속도도 느려져서 그게 그건데 됐다 됐어 토 나오는거는 저거를 다시 와야된다는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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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나갔는데 완전 억울합니다 여긴 짧아서 괜찮아요 여긴 짧아서 살짝 타이밍 맞으면 금방 지나가 아! 어떡해! 아 열받게하네 피해! 야비로운 녀석 먹었다 열렸다 세이브 했지롱 세이브 했지롱 다시 가야돼 아 톤아웃 어 괜찮아 자 여긴 됐고 아 왜! 아 이거 밑으로 가는거 빡센데 세이브 호텔 세이브 호텔 하나밖에 없거든요 와 큰일났다 아니다 아! 지나가고 쓸걸 지나가고 써야지 아 아 지나가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 망했다 아 괜찮아 지나가고 한번더 지나가야돼 무를수 없나 hoor 표어 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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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어떻게 지났지? 거의 동물적인 감각으로 움직여가지고 아까 어떻게 지나간거야 아우 아우 됐다 어떻게 지나와도 어떻게 지나오는지 모르겠어 안에 들어가서 흔들어줘야돼 쉐킷쉐킷 해줘야돼 쉐킷쉐킷 여기도 마찬가지로 쉐킷쉐킷 한번에 쉐킷 마스터하자 이걸 마스터해 쉐킷쉐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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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킷 아아씨 쉐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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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뭐 고지같은 게임이다 진짜 이거 공격 쉐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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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왔어 다왔다고 다할수있어 다 다왔어 쉐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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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형의 느낌으로 몇판까지 했는지 볼게요 간좀 볼게요 지금 예?? 말도 안돼! 뭐야 이렇게 많다고? 이렇게 볼륨이 뛰어나는 게임이라고 난 되게 많이 했는데? 24개 정도인데요? 덧해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거 깨면 없잖아 여기 이 게임 모드가 없잖아 어? 미니게임 이건 뭐지? 미니게임 두개 있는데 언락돼있고 깨야..깨야되는건가? 반 정도도 안왔네 한판만 더 해보죠 이건가? 이건가? 내가 할게 30분씩 계속 12시간이라고? 뭔 30분이야 지금 제가 10분도 안걸리고 있는데요 긴걸 10분씩 걸리고 내가 나머지는 10분도 안걸리고 있는데 뭔 30분이야 요런거 그냥 이렇게 지나가주시면 되거든요 굉장히 간단한 게임이에요 요렇게 가주시면 요렇게 그 느낌 그대로 항상 남자처럼 그냥 그 느낌 그대로 가주시는 척 하면서 한번 피해주시는 척 하면서 다시 빈틈을 노리고 열쇠를 한번 다시 먹고 저쪽에 문이 열렸으니까 저쪽으로 가야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다시 세이브 할 필요도 없어 여긴 너무 쉬우니까 세이브를 아스키용 둥딱딱 둥딱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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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세이브를 해주시고 여기서 쑥 유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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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깝다 좀 길어가지고 저기 유선형 저기 앞에서 세이브하자 그냥 유선형 유선형 유선유성 유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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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까 잘했는데 역시 난 초트가 제일 좋아 아무런 생각이 없을 때 매직아이 매직아이 멍! 멍하게 멍하게 해주세요 잡생각을 잡생각을 없어 잡생각을 없어 아 아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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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해그나 흐흐흫 흐흫 흐흫 아 여기서 세이브할걸 아 너무 아까운데 어차피 여기서 트라이 많이 해야되는데 아 충동적이었어 세이브 아 충동적이었어 세이브 아 아 아 아 아 아 인생에 인생의 후회 하지만 그렇다고 멍청하게 수트삐드하게 여기서 세이브하는 바보짓은 없애야되는데 어 괜찮아 현재를 즐겨라 카르페 디엠 현재가 힘들다면 지금 써줘야지 아직 8개나 남았어 나중에 열심히 하면되지 ㅎㅎㅎㅎ 현재를 즐겨 현재를 그거봐 세이브 해주시고 와우 여기 더 좁어 보이는데? 더 좁은 거야 아니면 진짜 실제로 좁은 거야 아니면 곡선이라 좁어 보이는 건가? 와 너무 좁은데? 와 너무 좁은데? 나이스 이것도 아니거든요 허접이거든요 세이포인트로 쓸것인가 말것인가 생각보다 쉽게 왔는데 회전문만 통과하고 쓰자 쏙쏙 카르페디엠 현재를 즐겨라 정말 좋은말인것 같습니다 고민하지만 아이씨 저거 쓸때마다 잘 지나가죠 짜증나 역시 사람이 멘탈의 안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멘탈이 중요한거거든 이건 뭐지? 왜 앞으로 가고있냐 이건 현지를 즐겨라 여기서 써 왜? 넌 멀어 넌 멀어요 다시 오기 귀찮아 어렵진 않지만 써줘 써줘 멘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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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쓸거구나 어렵지도 않네 좋구요 아냐 이제 이거는 익숙해졌어요 쉬워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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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워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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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거야 왜? 나의 화나게 하는거야 나의 화나게 하는거야 어쩐지 바로 앞에 열실이 있다 진짜 이상해 다 있어 괜찮아 다시 가면 되지 뭐 아악 개짱남 그냥 세이브할걸 위 위아래 위 위하 세이브 4개 다 있어 어차피 갔다오면 되는거 아니야 갔다가 오는거 쉬워 그러니까 당연히 세이브해도 됩니다 위아래 위아래 그리고 이거 보기싫어 애니메이션 보기싫다고 꺼져 세이브야 잘했어요 세이브 잘했어요 오 이거 각도가 다르다고 안되네 이건 이건 위아래야 이게 위아래 이것이 위아래 아냐아냐 이거 아래윈가? 아래위 아닌데? 아래아 그냥 그냥가 그냥 아 그냥가도 될거 같은데? 엎드려 뻗쳐 팔굽혀펴기 느낌으로 팔굽혀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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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약간 머리부터 수그리고 있다가 둘에 올라옵니다 둘 하나 둘 왜 안올라옵니까? 막 그런느낌 아니야? 둘 천천히 하나가 말이야 심심해가지고 말이야 이걸로 여기를 통과하는 게임 만들면 재밌겠다 하면서 건방지 녀석 천천히 천천히 안에 들어가 세이브해 오케이? 멘탈 회복됐어? 좋아? 기분좋아? 안에 들어가 쓸거야 나는 나는 쓸거야 나는 가쁘니까 세이브 가쁘니까 쓸거야 가서 마시고 즐길거라고 오케이 됐어 한번밖에 안 남았어 편하게 해 편하게 샵 샵 아하 장태높이뛰기 발 자꾸 덜 걸려 아 됐는데 아 위에 걸려 아 아래 걸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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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쉽죠 세이브 쓸 필요도 없죠 쓰지마 쓰면 안돼 계산해봤는데 저기서 쓰면 말년에 가서 고생한다 세이브 두개밖에 없어 이제 저축해야돼 저축 저축 억에 오켓 악 흠 여기 쉽죠 침착해 후.. 별거 아니야 아 쓸까 그냥? 되게 많이 들어야 돼 엄청 들어야 돼 예에에스 여기서 들어간 다음에 하나 쓰고 나오시면 된다 오케이 여기 여기 직접 위아래 위아래거든 여기 위아래 야옹 빡치하네 진짜 지저분한 녀석 진짜 아 지저분한 녀석 진짜 아 끝난줄 알고 세리머니 했는데 지저분하게 질뻑질뻑거려 이 녀석이 천천히 천천히 옵사이드 같은 예에에이 좋습니다 아 아 벼랑개 아 깨기만 하면 돼 세이브부터 다 쓰든지 말든지 깨기만 하면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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